어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이거 애들 3세에서 6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꾸로 거꾸로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꽤 잘하시죠 이거 혹시 지금 나 안 돼 이러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잘하시네요 잘하시는데요 안 되는데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PT 체조 있죠 이거는 지금 서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민우 씨가 해주셔야 되는데 양팔을 딱 벌리고요 한 손으로 해서 이 코에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걸 피고 이 손가락으로만요 눈 감고요 처음에는 눈 뜨시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꽤 잘하시죠 이분들은 이놈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왜 맹구 있죠 이거 같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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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잘 실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건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배에 땅에 이렇게 배를 대고 머리하고 다리를 다 두 개를 다 올릴 수 있는가 뭐 이런 몇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깅 끝 끝 끝 끝